여기서 가장 구석에 있는 가게 이번 달에 워크샵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워크샵은 머리 서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워크샵인데 사실 하기 싫었어요 근데 회사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긴 한데 또 회원들 말 들어보면 머리 서기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다고 하는 거에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기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옆에 이렇게 큰 쇼핑몰이 있고 대로변이에요 근데 여기 안에 숨겨진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스타카페 보이시나요? 이렇게 창고 같은 데도 바로 옆에 있고 어? 사람 아무도 없네 여기 밖에서 먹으면 지난번 보니까 담배도 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흡연자분들 참고하시고 조차 이즈 나 토마토스? 어, 오케이. 이때 약간 신흥유엔의 토마토 국수보다는 단맛과 짠맛이 강합니다. 그리고 이 면은 한국의 라면이랑 비교하면 좀 차기가 덜하다고 해야 되나? 뚝뚝 끊깁니다. 국수가 짜서 그런지 이거 먹고 대박 제가 뭐 시켰는지 깜빡하고 있었는데 땡콩부터 바른 것 같잖아요? 근데 이게 잼도 들어갔습니다. 무슨 잼인지는 모르겠는데 음 맛있다. 땅콩 버터에 약간 신맛이 들어간 느낌 사람이 없애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 번 간 곳이에요. 한 번 갔는데 괜찮았습니다. 퓨전 홍콩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계속 불안해다 찾았거든요? 근데 영상도 사실 찍었는데 이게 녹화가 안 되어가지고 여기 거리가 좀 약간 일본풍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가장 구석에 있는 가게 정말 맛있어서 이게 제가 원래 나이 먹으면서 이게 좀 딱딱한 면 밀가루 맛 나는 면을 안좋아하는데 얘는 뭔가 간이 잘 배어가지고 그냥 맛있습니다 맛있고 이 배추도 되게 아삭아삭 아삭아삭하고 마지막으로 고기 고기가 이게 저번에도 닭을 먹긴 했는데 제일이라고 하면 좀 오라긴 한데 홍콩에서 먹은 이런 삶은 닭고기 중에 가장 부드러운 곳 같아요 국물은 약간 약재 플러스 배추뼈 그리고 학생들은 4개월 10개월 정도인가요? 네, 정콩, 정콩 다른 다른 스포츠도는 더 좋아 아, 치킨 오일 다 엎어져 있네 아, 치킨 오일 아, 치킨 오일 문 닫아주시는 분이 방 안에서 드릴을 난사하셔가지고 온 가루가 저의 식기랑 바닥이랑 전자 야구에 다 묻어가지고 청소하느냐고 한 2시간을 썼네요 아, 그래서 저녁을 먹긴 먹어야 되니까 원래는 집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힘들어서 그냥 사먹으려고 합니다 네, 원래 그냥 나가서 대충 먹으려고 했는데 내일이 쉬는 날이여가지고 좀 특이한 거를 먹어볼까 합니다 원래 저는 누가 뭐 같이 먹자 그러면 그냥 취향 없이 따라가요 근데 저는 혼자 먹을 때는 뭔가 좀 특이한 거를 먹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어찌보면 저의 좀 습관 같은 건데 어릴 때부터 남들이 좀 안 하려는 거를 해야 되는 그런 이상한 성격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어릴 때 아, 나만의 개성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왜 이렇게 됐냐면 좀 뭔가 경쟁을 피하려는? 경쟁을 피하고 노력하기 싫어하는 저만의 잔깨더라고요 오,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결국 뭐 지금 음식을 고르는 거에 있어서는 잔깨를 부리든 남이랑 다른 걸 하든 크게 상관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고 있습니다 왜? 어, 원, 원팔슨, 오케이? 아, 베트남식점이었네요 음, 큰일 났다 영어 메뉴가 없습니다 근데 한자도 직접 쓰신 거라서 이거 변역기에서 인식 못할 거 같은데 어, 노, 노 잉글리시 메뉴, 라잇? 음, 오케이, 영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어, 어, 이, 이게, 이거 어, 오케이 아, 오케이, 오케이 이거? 응, which one is good? Good 이거 no good Not good 이거? 아, 뭐세요? 오케이, 오케이 n 손이 꺼내 걸까 약하고 약하고 어 베이저 아 와 보아 이렇게 당국 올리신 가봐요 어 뭐 안녕하세요 뭐 겨울이 여기 가게 하신 거에 가게 잠 갔었는데 예전에 그리스 에 김장 4 어 일곤 잡은 또 저의 저 가끔 유튜브 같은 거 찍고 있어 가지고 아 그래서 쪼끄만 걸로 여기 아우 자주 오시겠죠 사실 여기 아니 공생놈이 만나기로 해갖고 어 그래서 아 이렇게 소주 마셔도 되는거에요 이렇게? 얘기를 하면 이제 다른데는 돈 받는데도 있어요 아 그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야지 아 돈 받냐 안 받냐 물어본 다음에 아 그러면 갖고 와도? 이런 데서는 이해해요 그것도 혼자 드세요 네 저 원래 혼자 살고 지금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이게 상이 흔들려 가지고 잘못 따라다가 지금 카메라 엎어지게 생겼습니다 일단 한잔하고 카메라 켜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쳐다보네요 빨리 먹고 싶은데 유튜버의 길은 힘드네요 오케이 일단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트남은 원래 양갈비가 유명한가? 아시나요? 개찌기한데 개찌기인데요 개찌기인데 맛있어요 나름 맛있다 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라면 먹을 때도 앞니로 하면 안됩니다 앞니는 최대한 쓰지 말래요 웬만한 거 씹는 거는 다 어금니로 하라고 하더라구요 면 끊는 것도 앞니로 하지 말래요 근데 그거 아시죠 오래 씹으면 씹을수록 그 가성비가 높아지는 거에요 봐봐요 술 한번 먹고 안주를 먹잖아요 개 많이 씹어야 돼 한주 한 몇 개 먹는 기분이예요 아비 아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